자 오늘 이번에는 분위기가 장록상회가 되었다 어떤 스님이 이걸 딱 부르는데 이야 잘 부르신다고 보니까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오늘 예산에 오신 여러분들 부처님의 자비가 하나같이 내려오시고 면 먹은 사람만 그렇게 안 먹은 사람은 제명의 죽더니 난 모르겠다 2개 5천원 언니 2개 5천원 오빠 하나만 사면 되죠 뭐 아휴 우리 학생들 영광순간 진짜이다 친엄마느냐 사주고 개머들냐 다 사준다 2개 5천원 언니 그래 아휴 세상에 똑똑도 해라 어? 언니 이거 다 먹어 나는 저기 이쁜사람만 주지 못생기는데 이런거 아니야? 딱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아니야 영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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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는거야 나 우리 신랑한테 가야돼 신랑 신랑은 왜 데려왔니 이럴 때 올 때 이씨 주책이네가 왜 유통기한 주안수 남을 수 없어 아씨 용광순간 저 오늘도 예산에 오늘 또 부처님 오신 날 오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시고 보자 그랬어요 용감했어요 이거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 오디게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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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을 암들아 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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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